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격적인 한 달 23,300원. 3개월 5인자 할배트까지. 그동안 눈 채우기, 낙엽 채우기 정말 힘드셨죠? 이제는 일도 아닙니다. 전국을 휩쓸었던 안전예초 비행기 없이 붕붕이에 이어서 탄생한 붕이 싹쓰러. 그냥 쭉 밀어주기만 하면 눈은 저 멀리 치워주고 낙엽은 쫙 모아주고 한낮에는 걸렸던 일들이 신식간에 싹쓰러 치워버리니까 정말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이 눈도 붕붕이 싹쓰러. 마당 넓은 농촌에선 집집마다 필수품. 사람 왕래가 많은 관공소, 주유소, 공장, 점프에서도. 펜션, 군부대, 사찰, 식당, 주차장, 아파트 관리소, 마을회관 등. 눈 쌓이고 낙엽 쌓이면 빨리 치워야 되는 곳 어디서나. 붕붕이 싹쓰러 많으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눈 치우기 힘든 이유 아쉽니까? 쓸어낸 눈이 바로 옆에 쭈르르 또 쌓이니까. 옆에 쌓인 곳 또 쓸어밀고 또 옆에 쌓인 곳 또 쓸어밀고. 아이고 나 죽네. 이제 바닥에 놓고 쭈욱 이러만 치면 강력한 날개 회전으로 눈을 모아. 도출구를 통해 아주 멀리. 도대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고요? 자 보세요. 눈을 저 멀리 몇 미터나 날려보내는 엄청난 파워. 이제 2종, 3종으로 쓸어낼 필요 없이 한 번에 끝. 낙엽 청소. 쓸고 쓸고 또 쓸고. 담고 담고 또 담고. 수십 번 반복하다니 정말 힘드셨죠? 이제 곧 출구에 망을 매달아 쭈욱 이러만 치면 낙엽을 쫙 빨아들여 모아주니까. 순식간에 깨끗. 낙엽이 잘게 바스러져 촘촘히 쌓이니까. 손으로 청소할 때보다 부피도 다 뒤로 들고 은행나무 낙엽을 쓸면 열매는 요렇게 따로 모아주기까지. 잠깐. 낙엽을 아주 멀리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초강력 이동 선풍기로 순식간에 탄파. 바닥 넓은 곳이나 볼색 같은 데서 정말 유용하겠죠? 지금 쓰고 계신 예초기에 일자 칼날 대신 갈아 끼우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예초기는 봄 여름에 풀만 베는 기계가 아니라 사계절 생활용품으로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사라 광래가 많은 방공소, 주유소, 공장, 점프에서도. 펜션, 군부대, 사찰, 식당, 주차장, 아파트 관리소, 마을회관 등. 눈 쌓이고 낙엽 쌓이면 빨리 쇼야되는 곳 어디서나. 봉봉이 싹쓰러만 있으면 정말 편리합니다. 눈도 싹싹, 낙엽도 싹싹. 획기적인 취발명품, 봉봉이 싹쓰러. 주식이념 파격특가 찬스. 오늘 구입하시면 한 달 23,000,000원. 3개월 물자 할부 혜택에 특별 사은품으로 낙엽을 모아 담는 그물만까지 드립니다. 해마다 가을, 겨울 내내 꼭 필요한 제품. 주식이념 파격특가로 드리는 지금. 얼른 하나 장만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